작년 가을에 심은 감자입니다. 오늘 2월 24일이고요. 감자가 나오죠. 남해안에서는 감자가 겨울에 월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가을에 감자를 심어서 안 캐고 이렇게 두었다가 봄에 캐면 됩니다. 감자를 너무 늦게 심었기 때문에 감자가 지금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감자를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감자가 미슨 많이 안 들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나옵니다. 다른 데서는 모르겠는데 남해안에서는 감자가 이렇게 월동이 됩니다. 이게 얼마나 할까요? 잠깐 땅 한평 좀 안되게 캤는데요. 한 바가지 캤으니까 많이 나왔죠. 이거 삶아서 먹어야겠습니다.